오, 나왔다. 그땐 아주 귀를 많이 했더라고요. 실내에서 찍고 찍고. 어머, 어머, 어머. 밖에 나오는 거야? 그치? 오케이. 아, 너무 예쁘다. 나. 어, 너무 예뻐? 날씨도 좋고. 여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요즘 이렇게 셀프 헤딩 많이 하니까. 셀프 헤딩 요즘 플랜이라고요? 맞아요. 날 구름이랑 찍어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즈아. 가즈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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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웃어서 너무 예쁘다. 그쵸? 어, 이거 타? 네. 진짜 비주얼? 와우. You ready? Ready! Go. 그래서 어디 가는지. 어디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 같아? 어디 가는 거 같아? 지금 웨딩 옷 입고 있으니까 뭔가 사진 찍으러 가지 않을까? 근데 어디 가. 어디. 알려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스튜디오는 아니야. 스튜디오는. 아, 야외 준비했구나. 야외로 나가나요? 근데 어디야? 나 잘 모르겠어. 야외. 어디지? 벨트는 왜 이렇게 찾고 있는 거야? 안전벨트를 저렇게 의지 삼아서 저는 여자답지 않아요? 저런 게? 그러니까요. 한 번도 저렇게 안 해봤는데. 안전벨트. 나 이거 한번 해볼래. 여기 진짜 예쁘다. 날씨도 좋으니까. 네. 진짜 이거는 미국에서 못 보는 거예요. LA에서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 날씨도 맞춰주니까. 공기도 갈게요. 아, 경춘고속도를 얹었군요. 가평이도 좋습니다. 그렇지, 다 먹었죠. 네. 누구는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그러면 가면 되지 뭘 그래. 이상한데? 여기 약간 너무 외곽인데? 그래, 나는 그냥 랩이 따르고 가고 있어. 랩이 따르고 가고 있어요? 아, 여기 진짜 예쁘다. 어, 예쁘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스튜디오에서 그냥 하는 촬영은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색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네, 몰랐지만 야외로 나간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미래가 또 뭐 이상한 게 있나 보네? 아, 여기 진짜 좋네. 오케이. 우리 내렸어. 내렸어. 여기 뭐야, 수상스키 타러 왔어요? 수상스키? 수상스키나 뭐 요추 같은 거. 어, 어. 근데 드레스 입고 수상스키 타러 왔으면 그렇지 않을까? 그쵸. 어? 번지점프야. 번지점프 한다는 거야? 설마.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설마. 뭐야, 번지점프인데. 번지점프인데. 어? 진짜? 번지점프네요. 그러네. 우와. 50m. 번지점프. 이야. 뭐야, 번지점프인데. 아, 뭐 같아? 어, 뭐지? 여기. 여기 뭐지? 여기, 여기 뭐지? 우와. 아, 뭐 같아? 아, 뭐 같아? 아, 뭐지? 여기. 설마. 여기 뭐지? 여기 뭐지? 여기, 여기 뭐지? 뭐야! 번지점프잖아!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 모르세요.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사진 찍자고 이렇게. 이렇게. 왔지? 그래도. 네. 어떻게 이렇게 번지점프 생각했을까? 역대 최초다, 역대 최초. 과연 가능할, 괜찮을까요? 오, 무섭겠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보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네, 그니까요. 오케이. 우리 옷 갈아입고. 아, 옷 갈아입었다. 왠지 알아? 왜요? 천만다행이다. 왠지 알아? 비커즈, 짜잔! 이거 한 번 보여줄게. 응. 내가 원래 이런 컨셉트를 하고 싶었어. 완전 많이 해. 오, 저거 드레스를 입어요.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사진 찍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지? 대박. 우리 이렇게 안고 뛰어내려요? 갑자기 존댓말 나오는데. 누구세요? 얼마나 이렇게 완전 러블리같이 보여. 그렇지? 러블리같이 그러지? 러브긴 한데. 너가 예쁘게 나올 거야. 정말? 기억에 남는 걸 하려고. 우리 먼저 이거 사인업 해야 해. 네. 여기 읽어보시고. 여기 동의서 있고. 저런 거 쓰면 더 무서울 것 같다. 진짜 못할 것 같아. 두 분 다 같이 몸무게 한 번 잴게요. 같이 올라가세요. 같이 올라가세요. 아, 이게 몸무게가. 나 요즘 살쪘는데? 아니야, 아니야. 날씬해. 최악이야. 최악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몸무게 재는 건 최악이다. 키가 있으니까. 너무 당황했죠. 왜냐면 요즘 많이 먹기도 했고. 요즘 국비가 약간 풀려있거든요. 약간 완전 멘붕. 응. 아, 몰라요. 생각지 않게 몸무게의 공기를. 어, 이거, 이거 얼마나? 135까지 그냥. 130. 알겠어. 알겠어. 내가. 내가 먼저 뵐게 들어갔는데. 내가 먼저 뵐게. 그럼 뭐야. 자신되게 할 수 있잖아. 어, 좀 살 찐네. 야, 언니가 어떻게 해주나. 맞아요, 55. 아, 이거 스위치 때문에 같은 거. 왜, 왜, 왜 웃어? 77이면? 잘 한번 보고. 같이 타겠다. 네. 둘이 이제 동시에 올라가서. 응, 응. 자, 손 벗기 대지 마시고. 오케이. 50. 아, 저러면 안 돼. 무슨 입었으니까. 아니, 넘었나? 예,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131이니까 충분해요. 131이니까 충분해요. 아, 그래요? 충분해요. 아, 그래요? 네. 131이면. 나 몇 킬로. 그러면 50 한 몇 킬로예요? 빨빼기 해봐. 알겠어. 오늘 또 50 한 3, 4 되는 건데. 그럼 뭐 큰일 수 있잖아. 엄청나게 있잖아. 형은 저 52 킬로, 3킬로 이래요. 진짜. 저 아이돌 가스예요. 슈트 입은 거 처음이죠, 이렇게? 번진 적도. 오, 여기가 좀 아픈데? 어디가? 오, 와우. 아프다. 어디가? 아, 여기. 아, 여기. 어디가? 네, 와이프 진짜 예쁘죠. 네. 죽고 싶. 안으로. 너무. 죽고 싶어요? 좀 아팠겠는데. 진짜 아프지? 나는 아프지? 나는 아프지? 나는 아프지? 뭔지 아프지? 오케이.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진짜 아프지? 어때? 모르겠어요. 저 이거 한 번도 안 타봐서. 헬로우. 네. 머리 조심하시겠어요? 오오오. 선생님, 우리 안 죽으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구 두구 심부러 하는 거 처음으로. 그치,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오스틴. 어? 손가락 바깥에 내밀지 마요. 네. 저럴 때도. 그러니까요. 무서울 것 같아. 근데 뭐 둘이 뭐 좋아하네. 헬로우. 고소음 푸중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부터. 네, 올라가지 못해요. 아, 여기서 봐줘 무서운데. 자, 이쪽으로 왔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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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좀 이렇게 담대한가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네, 감동이. 와우. 철 없는 남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잠깐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요령을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네. 뭐 내가 손에 땀이 닿고. 응. 응, 나도 땀 마지. 그치.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안 잡아도 돼. 자, 여기는 남자분이 여자분을 번쩍 들어서 안으셔야 돼. 어머, 어머, 어머. 어, 그렇게 들어서 뛸 수 있나요? 들 수 있을까? 배구도 나올 것 같은데. 자, 한 번 연습 한 번 해볼게요. 그렇죠. 다리를 번쩍, 물쳐, 물쳐. 잘한다. 자, 고개를 뒤로, 몸을 앞으로 해고. 붙여야 돼, 붙여야 돼. 손을 둬, 손을 둬. 아, 이렇게 해. 딱 잡아냈다. 아니, 아니. 또, 와, 번지 한번?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어, 나도 몰랐어요, 진짜. 나는 그냥 우리 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더 괜찮네. 퍼스트 스킨십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서보세요. 아, 두 사람을 또 서로 묶어주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커플들이 뛰나 봐요. 뛰겠죠? 모르는 거 이상해, 모르는 거 투성이야. 이상해. 혹시 여기 물 깊이는 어떻게 돼요? 한 10m 돼요. 그러면 이거가, 이거 뭐 빠지면은.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아닌데 뭐, 다쳐요? 죽지는 않은데 다쳐요? 뭔가 이렇게 팔 없어져요? 아니면 다리 없어져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갑자기 또 약한 모습 보이네. 긴장되니까 말을 또. 막상 올라가니까. 준비됐어요? 바로 가도 돼요? 준비됐어? 나는, 나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어. 아니, 저런 거 되게 좋아해, 경리는. 하나 사진 찍어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 번. 100만 원, 어떻게 찍어? 알겠어. 뭐야. 사진을 먼저 찍어줘야겠다. 우리 지금, 우리 걱정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하나, 둘. 하나, 둘. 어때 기분? 아직 모르겠어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안, 안 무서워? 응. 어, 나, 나. 지금 무서워? 아니, 나는 너 있으니까 안 무서워. 그래? 너는 나 있으니까 안 무섭지? 응. 우리, 그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해보자, 잘 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자, 시작할까요? 다시 꺼면줄 수가. 네. 여기 있으면, 걸리니까, 살짝만 이렇게. 오우야. 걸리니까, 살짝만 이렇게 나가자. 50m. 무슨 거 같아. 알았죠? You ready? 어. 준비됐어? 오케이. 해. Let's go. 아니야. 난 괜찮아. Let's go. 알아요. 경리한테 읊어야 할 것 같아. 아, 경리 씨 씩씩해요. 제가 마음이 놀리는 것 같아. 들어보세요, 이제. 번쩍 들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시작. 번쩍 들어가요, 얼굴 부채해야지. 아, 잠깐만. 나 올려줘, 번쩍. 어, 이거 가요. 들어오세요, 이제. 옆으로 쓰러지셔야 돼. 옆으로 쓰러지셔야 돼. 이 화면이 너무 좋아. 아, 잠깐만. 쓰러지셔야 돼. 아, 더 올려줘, 더 올려줘. 못 보겠어요, 진짜. 저기서 발 흩뜻겨서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와, 더 올려줘. 아, 더 올려줘. 더 올려줘. 이거 봐봐.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됐어요. 밑에 안 보여. 밑에 봐봐. 밑에 봐라 그래. 그만, 나는. 이거 봐봐. 오우. 안 보면 할 뻔했네. 와우. 오 마이 갓. 와우. 오 마이 갓. 와우. 이거 하고 나면 진짜 너무 단단해질 것 같아요. 서로 많이 안긴 사람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오 마이 갓.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한 번. 내려. 괜찮지? 힘이 풀려가지고. 아, 묶여있으니까. 힘이 풀려야지. 힘이 풀려야지. 힘이 풀려야지. 아, 맞는데 너무 높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높아. 아, 아, 아. 아, 이거 그냥 한 번, 그냥. 우와. 하나도 안 떨리다가 이렇게 오스틴이. 아, 보면 안 돼. 밑에 봐, 밑에 봐. 이렇게 했는데 저 딱 들어가지고 밑에 딱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너무 무서웠어요. 사투리 장량이. 아, 너무 웃었어. 아, 너무 웃었어. 아, 너무 웃었어. 가자. 오케이, 됐어. 이거, 이거 딱, 이거 했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아, 성수님들. 화이팅. 오케이, 레츠 고. 하나, 둘, 셋. 호잇. 으악! 고개 뒤로 붙이시고. 네. 자, 이쪽으로 와봐요. Challenge. 와, 피카라. 어떡해. 뭐래? 그래, 둘이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서 그냥 넘어지면 또. 어떡해, 어떡해. 우아. 우아. 보지 마, 보지 마. 속지마. 자, 살짝만 더.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개 붙이시고. 네. 어, 봤어요. 오케이, 나. 안 볼래? 여기? 넣어줘.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말고! 자, 카운트 셉니다. 자, 카운트 셉니다. 자, 스리! 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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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거는ut. 아이고, 아이고. 이상해. 아이고, 나 당첫해. 아이고,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오네. 이게, 이게 그래도 꽉 잡고 있네, 둘이. 그래, 놓치지 않고. 너무 들었어, 둘이. 더 단단해지겠네. 그러니까요. 저거는 정말 평생 남는 기억이죠. 맞아요. 죽기저기 저거 한번 입어야겠네. 어머님도 한 번 해보세요. 그 정도로 재미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오, 어디로? 가, 가, 가. 재미있겠다. 멋있다.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와우. 뭔가 여기 아프네. 재미있었어요. 너무 약간 스릴 있고. 놀이기구의 진짜 10배. 너무 재미있어요.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한 번 더. 재미있는데? 재미있어? 어? 어? 안 돼? 어? 또 봤어요? 또 왜? 재미있다. 웬만하면 두 번 안 하는데. 진짜 재미있었나 보다. 너무 신기하다. 이걸 두 번을 안 해. 떨어지기 전에 할 말 하자. 아, 뭐 얘기다. 사랑해.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오, 이거 합이인데 맞아. 스위트완 번지하믄. 그냥 쓸어줘요. 네. 뭐 할 말 있어? 응. 응. 할 말 있어?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볼까?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래.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 3, 2, 1.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오. 우와. 이거를 두 번 하는 곳이 진짜. 여기 처음 봐요. 진짜 좋았네. 진짜 좋았네. 진짜 좋았네. 이게 끝까지 안 와줬거든. 좋은 말. 어우, 돌이 잘 맞네요. 네. 어허! 아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어떻게 하시는지? 안전 잡지 때문에. 어, 어떡해? 아프다, 아파서. 아프다, 아파서. 여기가 진짜도 아프다. 에이, 괜찮지? 어스튼 5번 더 타자. 아니야 그러면 애기 못 나올 것 같은데.